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1831년, 찰스 다윈은 비글호를 타고 남아메리카 대륙으로 향했습니다. 갈라파고스 섬에 도착한 다윈은 난생 처음 보는 동식물에 매료됩니다. 그 중 하나인 이구아나. 이구아나를 관찰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. 그가 처음 본 건 긴 주둥이의 육지 이구아나. 왜 이렇게 생명체들은 다양한 걸까요? 다윈에게 영감을 준 건 나무였습니다. 한 뿌리에서 나무의 줄기가 뻗어나가듯 한 조상에서 각각 다른 계통으로 진화한다. 다윈은 돌연변이와 진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20여 년 만에 세상에 내놓았습니다. 만년의 다윈에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하나 있었습니다. 그의 진화론, 즉 자연선택설로는 모든 종의 다양성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. 왜 생기는 걸까요? 다윈은 생존이 아니라 번식을 위해 몸이 진화하는 과정을 성선택이라 정의했습니다. 종의 다양성은 자연선택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. 철스 다윈은 적자 생존으로 인간과 환경의 관계를 파악했습니다. 진화론으로 고민하던 다윈에게 영감을 준 책이 있습니다. 다윈도 인류의 도태를 우려했습니다. 그러나 그들의 우려와는 달리 인구는 급증했지만 식량 생산량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했습니다. 산업혁명, 즉 기술의 진보가 인류의 도태를 막은 겁니다. 19세기 신대륙을 항해하던 다윈은 대륙 대부분이 전염병으로 멸망하는 걸 지켜봤습니다. 그는 유럽의 발길이 미치는 곳마다 죽음이 드리워졌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녹음